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산림청과 함께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산림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세대와 거주지역, 정치 성향 등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남북산림협력과 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일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합리교는 향후 북한과 협력사업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펼치며 남북산림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산림청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